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내일 새벽 국내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어떤 진술과 증언을 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만배, 유동규 씨 등 주요 인물들과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돼 검찰 수사도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하는 한성원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, 지금 남 변호사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욱 변호사,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?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초기 사업부터 관여해오면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에 통해 천억이 넘는 배당 수익을 거뒀고 그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바로 그 남 변호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된 지 20여일 만에 귀국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본도 안 된 수사를 한다 이런 지적은 뼈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면 신속히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밝혀야 될까요? 먼저 그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러서 그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통해 수사해야 할 핵심 부분은 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내용 확인입니다 그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소위 50억 클럽과 성남시 의회 등에 350억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들어 있는데 그 김 씨는 이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태여서 그 검찰이 남 변호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수사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호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녹취록 등에는 김 씨가 천호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천호동인 1호는 화천대유 관련 회사 중 가장 많은 1208억을 배당받았는데 그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달라서 사실상 정치자금 창고가 아니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남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팀끼리는 형동생 하는 관계라고 밝혀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닌 더 윗선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윗선 의혹과 천호동인 1호 실소유주 부분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죠? 몇 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? 내일 새벽 5시쯤입니다 새벽 5시? 정말 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으로 갈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? 많은 그래도 남욱 변호사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취재진도 내일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나가서 남 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 소원 일정은 정한 바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가 공항에 도착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수사 시 자신을 변호했던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해온 대장동 핵심 인물들 간 대재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정말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시클시클할 것 같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